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, 혜연입니다. 오늘은 초코 케이크, 에그타르트, 연하게 탄 아메리카노 준비했습니다. 잘먹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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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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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이건 호박이네요 저는 소스와 함께 먹으려고해요 이 소스가 맛있네요 소스는 사과맛이에요 소스는 또 다른 소스를 넣었어요 소스는 그쪽으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소스랑은 매운 소스는 계속 먹은것 같아요 소스랑은 매운 소스랑은 매운 소스랑을 넣어요 소스랑은 매운 소스랑은 매운 소스를 넣었어요 닭다리 팽이버섯 오징어 잘 먹었습니다!